계속 가도록 하자 저거 뭐야? 한방 두방 세방 아 좀 제대로 맞춰봐줘! 두방 뭐하니 너? 야 싸워 제대로! 야 너 뭐하고 있어?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싸워야될거 아냐 가드맨 자 저장한번 하구요 혹시 또 몰라 은행능력이 지금 내가 몇이냐? 정말 은신을 못한다 은신이 26 한 70은 내가 조금은신 할만한데 네 이것도 은신 은신샷으로 맞춰면 돼 은신을! 은신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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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그렇게 많아 애들이 이건 땅뚜러지야 와 임마 땅뚜러지 와와와와와 너 땅뚜러지지 시스템 액티베이터 아 랍 로봇 브레인도 있네 위험적이군요 내마 사시켜밥이죠 사시켜밥이 가장 강력한 무기죠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있을 수가 없지 이제 불타는거요 그게 방어령 무시에요 방어령 무시하고 때려가지고 엄청나요 방어령 무시가 아마 그럴거에요 그게 대단히 대단히 에너지를 하나 먹구요 근데 여기서는 재료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뉴베에서는 셔츠캡업을 직접 못 만들죠 이게 워낙 좋은 무기라 근접 무기를 안찍고도 데미지가 상당해요 이게 은신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은신으로 나와야지 은신 타격을 먹을텐데 은신은 개뿔 겁나게 나빠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켄타올스가 있나 내가 레벨이 너무 낮을 때 왔나 애들이 레벨링 되어있는게 이게 몬스터가 레벨링이 되어있는데 내 레벨에 따라서 너무 낮게 왔는지 뮤턴트는 없고 켄타로스만 있는데 오후 한입 어어 그렇죠 이게 핵선쟁이 나고 사람들은 대피소 볼트라는 곳에 숨고 그리고 그 볼트에서 나온 이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찾아 산말리하는 내용이 하지만 뭐 메인 케이스 내용이 그렇다 이거고 잠깐만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여기 이제 저 너 왜 너 너 왜 너 너 네가 뭐.. 간호사인거같은데? 맞네요. 요즘 난 간호사로서보단 전도사로서 일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보충병이 들어올거란 희망을 잃은지 오래다. 그저 전사자들의 명예의 단편이나마 안고 죽어갔기를. 포기하지 않았기를 희망할 뿐이다. 약도 없이 치료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사람들은 방사명이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외에 달리 해줄 것이 없다. 진통제와 위스키마저 모두 떨어진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요즘 들어 난 희망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닌다. 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게 싫다. 어? 그러네? 아, 이게 모두 진짜 어이없는 국방부 정보기관들의 간부사이에 흘러나온 것이다. 아직 보고를 받진 못했지만 우리들은 꼭 교외지역으로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부대는 지난번 모의전투를 훈련해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고 관례적으로 고득점 부대들의 도심지역에 주둔한다. 결국 우리는 공기 좋고 물좋은 시골구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그, 얘네들은 핵전쟁이 났을 시 핵이 도시에 떨어지잖아. 보통. 도시를 목표로 해서 떨어지는데 얘는 시골지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은 거에요. 핵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격한게 중공군인지 뭔지 모르지만 워싱턴 DC를 에, 핵탄두가 떨어졌다. 맙소사. 앤드류 부대가 워싱턴 순환도를 통해 철수 중이었는데 신이시여. 아직 폭격이 끝난 게 아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즉, 핵폭격 당시죠. 우리 부대는 미 연방수비대에 편행되었다. 그들은 펜실베니아에서 밤낮을 달려왔다. 나와 부대원들은 생존자들이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그들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날 약화되고 있다. 여긴 시골 총석일 뿐이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어제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먹을 것 때문에 폐싸움이 벌어졌다. 부대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해 말리긴 했지만 너무 두렵다. 이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도둘레스 월 레베카가 지난밤에 밤중에 사라졌다. 그들은 몰래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전날 난 베키를 믿고 식료품 창구와 지하소 우물의 열쇠를 맡겼었다. 전에 몇몇 생존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떠나네 어쩌냐 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떠난 것 같다. 다른 여자들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나눌 것인지 선택해야 했지. 멈춰간 것들. 만약 그들이 그런 피난처를 제시간에 찾아 냈었다면 몰래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난 그저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몇 개 줄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겠다. 이제 식량난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였죠. 부관의 조언을 받들여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들 중에 정도가 심한 자들을 따로 격리시키기로 했다. 물론 질병의 전염성 여부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생존자들에게는 아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망자들의 시체는 밤마다 따로 내다 버리고 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죽은 시체들의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이 질병 증상은 머리카락이 몇 개 다 빠지고 뾰루지 몇 개 나는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건 훨씬 심각하다. 내가 봤을 때 구울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낸시 크로이던이라는 구울이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플러시안 블루가 부족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진짜 뭘 뜻하는지 모른다는데 감사하자. 이 지역에 살던 의사 한 명이 우리 캠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항암치료시설이 있다고 했다.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부대원 몇 명을 보냈다. 만약 우리가 수택대 우리 수택대가 필그라스팀 같은 몇몇 항암제를 부여할 수 있다면 방사능제병이 감염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아랑님 어서오세요. 오랫만이 되네요. 요즘 난 간호사로서보단 전도사로서 일하고 있는 게 그냥 얘는 간호사인거죠. 우리 보충병이들 희망에 뭐 얘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조끼죠. 얘네들은 왜 그런거냐면 핵전쟁이 났는데 밖에 있던 거죠. 뭐 군대였지만 하지만 볼트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죠. 물론 여러가지 실험을 당했지만 외계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 이곳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데 일로 못들어가는데 어디 따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마 길이 있겠죠. 네? 달리는 게 없어요. 달리는 게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저 위 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일로 갔으면 위로 가면 되겠네요. 솔직히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사람들을 사람답게 좀 살게 하려고 했던 볼트가 난 백일볼트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인류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볼트잖아요. 목적이 어? 여기 지뢰가 있잖아? 아 볼트 내용 보면 나 그럼 그 볼트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남자 한 명에 여자 999명이었나? 볼트가 여자 한 명에 남자 999명 있는데 하고 남자 한 명에 여자 999명 있는데 있어요. 우리 더 모아야 돼. 어.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 둘이 다 있잖아. 그 여자는 갇혀 있잖아. 우리가 데리고 가자.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자 한 명은 지하에 갇혀 있대요. 남자 빅타운 떨궈지는데 거의 다 있는데 어떻게 더 찾아. 달은 어디선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실험이에요. 실험. 자 한 명은 한 명은 죽이고요. 아 아 야야 한 명 더 어 야야야 이걸 못 해주면 어떡해 좋아 와 이씨 실험 이거 총을 내놔 땡큐 베이 감사하다. 그런 볼트에 들어가면 남자 한 명이 여자 999명이면 야 진짜 참 남자 살기 싫겠다. 어 이거 샷건인데 자 이게 수리 스킬이 얼마 필요해 필요한데 해체할 때 뭐야 이거 이거 못집어 쟤네 뮤턴트라고 돌연변이 인간인데 인간을 가지고 그니까 슈퍼 솔저 작전 있죠 보면은 그 그 뭐 뭐더라 코믹스 보면 그 슈퍼 솔저 를 만들려고 뭐 그래서 아메리칸 뭐지 그 그 이름 뭐더라 무슨 아메리칸 있잖아요 걔 걔도 슈퍼 솔저 프로그램으로 태어나고 그랬잖아 히어로들 걔네들 그 처럼 슈퍼 솔저를 만들려고 그 약본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뮤턴트가 나온 거야 근데 뮤턴트가 보통사람의 힘이 막 힘이 엄청나게 좋잖아 좋거든요 보통사람보다 덩치가 저런데 게다가 방사능이 면역이에요 저항력이 면역이라 아니라 저항력이 엄청나요 타이넀트는 뭐냐 아 간부용 볼트야 3가 그러면은 뭐해요 그냥 일반생활하게끔 제의 저의 지핵에 잘만들어진 오오오오오오오오오uro 아Ken 저장 안 했는데 도대체!!! 아아하아 아아 너무 너무 We need to get more I know but We got to here still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자 자 한 번 하자 오케이 아 이거 다시 이거 뒤져야 되잖아 귀찮귀찮은 어쨌든 슈퍼 솔저의 그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슈퍼 뮤턴트는 아 지뢰받고 죽었어 아 저장했어 저저저장하고요 아 지뢰받고 죽었어 지뢰받고 제가 빌어보고 젠장은 응 여기 여기 정보가 있는데 압수정보 근데 컴퓨터 스킬이 50 이상이면 돼 예 뮤턴트들이 똑똑한 애들이 또 있어요 똑똑하다기 보다 그나마 집단 어 애들 또 있다 소리가 발소리가 들죠 아냐 니고 저소서 다 지뢰를 걸어놨네 으어 라이트 아 아 여기서 죽었지? 장제전 컴퓨터 비밀번호 정확한 전체, 다시 한번에 가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제해주세요 정확한 전체, 다시 한번 결제해주세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제해주세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제해주세요 루팅? 캡 패션 이모션 내가 아는 단어만 한번 웨이팅 ing 뭐 잠깐만 저기서 두개 맞고 ti가 맞는거 같은데 루팅? 아이씨 타기 다려 님의 가잇 가잇 새 저희가 인커렉.. 인커렉 엔트리. 다시 한번 해볼께요. 야 좀 한번.. 아.. 인커렉 엔트리. 다시 한번 해볼께요. 정관센터. 인커렉 엔트리. 쉬운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니. 인커렉 엔트리. 다시 한번 해볼께요. 오 됐다. 잠금장치 해제? 아이아이 이거 잠금장치 해제한거잖아. 아이씨. 나.. 뭐 때문에.. 저거 딸려고.. 저..저거.. 아무튼 그거 하고 있었냐.. 아이 빌어먹을 젠장. 어? 밑에.. 총알있네? 아 탈색상자 먹었구나. 이거였나? 뭐 아까 컴퓨터.. 되는게 하나 있었는데? 이쪽이었나? 그 컴퓨터가 잠긴거 해제하는.. 이 별리오너 같거든요. 이게? 이건거 같애. 아 이거 해칭해야 되네. 아랑. 하.. 이거 Organization.. 예. 하.. 헤 wood 제. 해제하구요.. 오! 아니! 이건! 의학에 대한 학술치잖아. 근데 여기다. 왜 저거 왜 1만.. 하나만 오르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까 먹었는데 여기 1오르더라 아 이번에 2점 오르네 또 지만 데로 오나 아까 1점 오르던데 스킬이 이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점.. 야 2점.. 1점이 오른다는거 말이 안되지 응? 뭐야 자 일단 끄구요 어? 바로 나가는거였어? 잠깐만 여기 내가 다.. 다 왔다갔다 한거야? 아 이쪽 안가봤잖아 여기는 식당인가? 뮤턴트들 식당? 오우 오우! 어설트라이플 탄약상자 메그넘펜 이런데 분명 약품 몇개 들어가야.. 오우!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지금 밟았거든요? 아아 다행이다 동 Asian ee 하하 으 healed 유 또 졸았어 아 순간 또 죽는거 아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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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마음을 쓸어내 그냥 가슴을 쓸어내냐 그냥 야 요오오! 야 나 반사신경 정말 좋은거 같애 나 지금 반사신경이 막 초연을 압도하고있어 겁쩍나요 어? 뭐야 넌 야 이 정말 쓰기도 아깝다 박수 한 방에 안죽었잖아 애들이 다운로드 Sakes 어어우 어어 핫 결국 죽었건역 아 안맞은거구나 어? 또 안맞았네? 아 정확도가 얼마나 개떡인거야 아 여기가 이제 아... 9.1 단망기 뭐 여기가 소방서인가봐요? 저먼타운 119 센터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비상사태를 당했었습니까? 9.1 신고 접수 9.1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 도와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거 같아요 누군가 바깥 정원에 들은 소리가 들린거 같아요 9.1 신고 접수 진정해주시고 근처에 있는 순간 순찰차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정원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여자 누가 집안으로 들어온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오 이런 누가 들어왔다고요 9.1 신고 접수 근처에 순찰차량에 접수해 놓았었니 몇분이내로 곧 도착 방해받음 여자 다투는 소리 투닥투닥투닥 얍 자리가 남자 귀찮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신음소리 아침에 약먹는걸 깜빡한 모양이네요 이곳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한참후 순찰차량 오지 않아도 괜찮을듯하네요 수고하세요 전화 끊음 저거 저거 저걸 저렇게 넘겨 저렇게 넘기면 안되지 가야죠 수찰차량 신고 접수원 9일입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우리집에 불타고 있어요 진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소방서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우리집이 불타고 있다고요 저먼타우 소방서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집이 활활 타고 있어요 어서 좀 도와주세요 주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클랭 가입 166 4번지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어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소방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집안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혹시 고맙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모두 집 앞에 나와있어요 아 저기 소방차가 오네요 뭐 이건 평범한 그냥 화재승고 이거 재밌는거 라고 생각했는데 꽤 아니네 이거 재밌겠다 구현일입니다 무슨 일으로 전화하셨습니까? 남자 흥분한 목소리로 웰핸드님 어서오세요 내 신발에 날개가 오그라들고 있어요 꼰넘왕들이 날지도 못하고 내 신장을 파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 의사당을 조금 흔들더니 기저귀한테 기저귀가 찬 세마리 요정이 어떻게 어떻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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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바나나 쓰레파는 보트까지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달님 내 형우 햄스터한테 윙크하는 바람에 애들이 충격을 받았던 곧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낙타학원 에 간거죠? 전화 종료 장난전화 거나 하긴 9.11 에 장난 전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 그..돈이.. 어? 옆에 누구있는데? 옆에 누구있어요? 지금 발소리 들어갔죠? 움직이는걸 들어갔는데 저게 이 쯤에 있나? 지금 발소리를 들었거든요? 궁꽝 궁꽝 소리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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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46% 한번 아유야 의진! 야 의진타격으로 안먹어! 아유 얘들 다 달려오는거 아냐? 어? 안달려오네? 밑에 지뢰있나 잘봐야돼 밤마다 지뢰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바꿔주고 자 감재기 어 이건 뭐야? 아 내가 총알 쏜거구나 내가 모드중에서 그거는 꼭 갈거든요? 미니건 때문에 뭐냐면 그 탄피 오랫동안 남는거 크흫 그거 탄피 오랫동안 남는 모드 깔고 미니건 쓰잖아요? 그러면은 땅바닥에 탄피가 수북히 쌓여요 요 아까 아까 쏜 총알도 그대로 있죠? 탄피 보이시죠? 탄피 오랫동안 남는 뭐 둘 깔아가지고 어 나 지금 덜킨거 같은데? 나 지금 덜킨거 같은데? 뭐야야 뭐야야 암맞아 애들이 암맞아 애들이 으어어어어어어어 뭐하는거 못봤어 아 재개라 키버 물턴트 마스터야 오오 아참 마스터야 아 이거 재개라 하긴 오버오버로드 보단 나은데 어 그래도 야 은신 침묵타 맞고 얼굴 맞고도 한 달에 안 죽는구나 병뚜껑 저장하구요 아 나 조심조심 아니요 머리 맞았어요 머리 안 맞았으면 죽을때 머리 이게 머리가 머리가 뭐가 어디가 태 오오 오케이 머리를 맞으면 이거 죽을때 머리가 터지거든요 fight tym 어서 밟어 아 뭐야 뭐야 제스 야 왜 안터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시지..왜 college 오 뒤페다 아 이 박벌레드뭐야 이거 쟤 어설트라이플도 있는데? 유턴트도 쟤? 자 한방더! 쟤 병뚜껑 제레가 참 완소 아이템이야 완전 소중한 아이템이다 요오오오오오오오 저장하구요오오 어디서 이 바퀴벌레들 아니 야 니네가 날 때렸단 말이야? 감히? 어디서 또 바퀴벌레 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되겠어 바퀴벌레봐 크게 봐 크게 이만해 아우 나 저런거 진짜 보면 저거 요거 못 죽일 거 같애 무서워서 아、 장icht gonna 자동차 오오오오오오오! 안 죽은게 다행이지 어 프로맨이 있는데 먼저 오세요 안 죽은게 다행이지 진짜 아 지뢰에 오늘 대동당하는구나 다트 경찰서단말기 야 나 아까 열쇠 얻었는데 어어 야 쟤 여기있다 어떻게 여기 들어가냐고? 슈퍼 뮤턴트들을 죽이고 들어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피곤해요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자 아유 피곤해 됐어요 괜찮아 어 전쟁전책이네요 돈좀 되죠 비상구역 해제 넌 어떻게 생겨냈지 넌 어떻게 생겨냈지 안보인다 카르마 획득 다른사람들 다른사람들은 없네 모든사람들은 죽었고 누구나 지하에 쇼티가 쇼티가 한참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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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뮤턴트들을 찾으러 갈게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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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ee 잠 move 그녀는 뒤 등등 까 inspire 스킬로 신護 inclusive 주민 오랫 아.. 빛이 들어오는게 참.. 아침이라.. 여기는 뭐하는데지? 어? 어? 여기.. 창고같은데? 창고? 아.. 창고죠? 야.. 내 창고 좋아하지 이래서 그 락픽을 먼저 빨리 올려야돼 락픽을 빨리 올려놔야죠 배까지 락픽은 뭐.. 책으로 올린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돼 무조건 배까지 올려놔야돼 야.. 총.. 사건에 뭐.. 산탄총에.. 어우.. 여기 완전 대박인데? 어우.. 땡큐 베리 감사지? 진짜.. 대박인데 진짜? 엄청 많은데? 야.. 소음오신거네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은 가끔 정말 없을때 쓸거 없을때 한번 쓰면은 정말 없을때 쓸거 없을때 한번 쓰면은 잠깐만 여기.. 그.. 그건 그렇고 이제 다 돌아온거 같은데? 지하로 가는길이 있었나? 어.. 여기 화장실도 안들어봤구나 여기는 그.. 그게 있으려나? 재미있는 함정이 있어요 병기에다가 그.. 오줌싸는애들 감전대라고 만들어놓은게 있는데 히힛 어.. 이거.. 아.. 뭐야 이거 얘 여기서 죽었냐? 어떻게 해? 뭐.. 시져보니까 되게 오래된거 같은데? 아.. 여기.. 거기잖아 이것도 다 뒤졌잖아 여기도 다 뒤졌죠? 아.. 여기 지하로 가는길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있군요 어.. 지.. 지.. 뭐야 지레 잘 봐야돼 지레 지레.. 또 죽을수도 있어요 짱짱밋네 어서오세요 저 저장한번 하고요 바퀴벌레 소리가 나는데? 피가 이쪽으로 끌려가있는거 보니까 그니까.. 피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이 피잖아요? 피가 지금 이쪽으로 가있는거 보니까 이쪽에 지금 쇼티가 끌려가있을거 같아요 여긴 반대쪽이고 여긴 다른데고 여긴 다른데고 야.. 너.. 오지마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닐 여긴은 뭐 사.. 사격.. 장소인것 같은 예? 자 타냐아 의외로 이 피분복이 된 자료 이거에서 예 그리고 종이 좀 있어요 쓸만한거 약품도 있을때 있고 아 여기도 보고 아니 펜맨이 여깄네? 펜맨이 있어 어우 제주꾼도 있구요 펜맨이 있어 아니 이게 뭔일이야 여기 펜맨이 있었구나 예 쓰잘때가 없는 펜맨이요 아 쓰잘때가 없는거에요 왜 쓰잘때가 없냐구요? 나 이 게임하면서 펜맨써야될만큼 강력한적이 베이모스 빼고는 없는거같애 베이모스는 예 좀 써야되긴하는데 자 잠시만 하구요 뭐야 자 이쪽으로 숏틀쳐서 가보고 가보도록 하잖아요 예 펜맨도 유니크했는데 말도 안되는 완전 오버파워야 그 유니크 무기는 여덟발을 쏘는데 여덟발을 쏘는데 아니 한방도 너무 쎄가지고 잘 못쏘는걸 여덟발을 쏘야돼 그리고 게다가 웃긴건 여덟발이 다 장전이 돼야지 나가요 최소한 여덟발을 들고 있어야돼 그 미니의 글 그 미니의 글 아니 한발 쏘는것도 오버파워라고 생각해서 잘쓰지도 않는데 그걸 여덟발을 동시에 써버리니 그를 어 누구있는데 뭐랄거야 뭐랄거야 라이트 어 하하하하 그 미니 they 칼맛좀 Eagles 해왕 오오오오오오오 volley meditate 아 이거 아니 야.. 너 뭔데 와아 아니 저 바퀴벌레가 계속 애를 때리고 있어 은신치명타 무조건 매겨야겠다 아 제발 아 아 아 아따, 총알 개떡같이 낭배네 아이, 몰라 몰라 넌 뭔데 열쇠를 갖고 있냐? 이 방사, 아이, 그 바퀴벌레가 계속 얘를 때리고 있어요 에너지... 달기 벙뚝벙 4개 음, 죽기 직전이었어 이거 거기 잠깐 묶여있어 형이 좀 여기저기 뒤적뒤적 좀 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지 눈알도 있네? 이 표시등이 아마 샤시케밥에 들어갔던 재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애 이거 뭐해, 그거? 나, 이거, 난방체설도 가지고 있네? 여기, 여기... 어, 여기 다 먹었나? 아, 다 먹었구나 아, 여기, 여기도 하나 더 있지? 여기였구나 아, 여기네, 여기네 이거 하나 보면 알죠? 음, 여기, 여기 어, 뭐야, 왜, 왜, 야, 앉지 말고 클릭 하나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아, 진만대로 의자, 의자에 앉는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 모션 때문에 되나? 자, 보여주도록 하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아, 이빨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